놀라요. 피해자들 잠깐 만났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 피해자들. 아 20분? 네. 아 이재석? 저는 이름이 없고요. 이상열 위원님입니다. 아 이상열. 네 위원님. 야 땡큐 지성. 야 역시 네가 선배를 알아보는구나. 바로 누가 와서 이재우지? 고맙다. 사랑해. 아 위원님 되게. 우리 2호분 아나운서는요. 우회수는 19번까지 있지 않나? 아 그 거의 투명인간인가요? 외국인 선수인가요? 새로 들어왔나요? 아 전지정 선수요. 중앙 전지정 선수. 그 못생긴 선수에 대한 발언을 신경 안 입으셨으니까. 이시우 선수의 그 발언은 앞으로 서로 이제 안 보기로 했고요. 지금 잘생겼도 얼마나 잘생겼어. 어 운명가. 이시우. 너도 문성민한테 안 돼. 뭐 나보다. 나보다 조금 낫다고. 내일은 뭐? 2호분. 내일은 뭐? 내일은 뭐? 네? 내일은 뭐? 2호분. 아 정말 KB 사람 냄새 나들. 미나데라들. 이시우. 3차원에서 실패되지. 뭐야? 누구야? 진선이? 20번 선수요. 제가 오늘 끝나고 집합하고 싶게. 복사로 올라갈게요. 레오도 알겠다 내 이름. 레오도 알겠다. 레오도 물어보실래요? 저희 둘 이름 물어봐봐요. 우리 SNS 친구야 우리. 가 가 가. 친구야 한번 얘기하고 싶다. 레오. 레오 하이. 헬로우. 우리 인스타 인스타 친구. 인스타 친구. 인스타 프렌드. 물어봐래요. What's my name? 들으세요? 들으세요? 진짜. 진짜. 마이도 없는. 마이도 없는. 마이도 없는. 마이도 없는. 마이도 없는. 엉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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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래 형이래 형. 한참 형인지 내가 아홉살 형인데. 들렸어요? 네. 들렸어요. 뭐래요? 난 난 난. 몰라요 영어를 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죄송해요. 내 종지가 왔어. 죄송해요. 정진영 선수? 네. 내 종지가 왔어 진짜. 기분 상하세요. 네. 불쾌하네요. 좋으세요. 보관 없으세요. 네. 고상도 없으세요. 고맙다. 고맙다. 네. 네.